모든 일이 잘 풀리려면 때로는 약간의 행운이나 순품 그리고 지원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.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렇기에 얼터머 비즈니스에는 디렉트 보너스와 팀 보너스를 포함하는 라인 보너스가 있는 것입니다. 이는 얼터머 비즈니스에서 강력한 출발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. 이러한 보너스는 활성 상태인 모든 파트너가 받을 수 있습니다. 디렉트 보너스를 통해 귀하의 첫 번째 라인 파트너가 구매하는 모든 구매에 대해 40% 커미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팀 보너스는 활성 사용자를 팀에 초대하여 제품 판매를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보너스입니다. 팀 보너스는 파트너가 얼터머 토큰을 사용하여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때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제품 지불에 대한 보너스는 BSP로 제공됩니다. BSP는 보유함으로써 얼터머 1일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. 중요한 조건, 보너스를 받으려면 활성 파트너 상태가 필요합니다. 디렉트와 팀 보너스를 통해 얼터머 비즈니스를 최대한 활용하세요. 성공과 빠른 성장을 기원합니다.